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볼래? 안치겠네. 컴슈슈!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찍으러 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짜장면! 죄송합니다. 이 찍힌다. 찍어보시죠. 여기입니다. 저 주문할게요. 짜장면 하나랑 짬뽕 하나랑 해우 탕수육 하나야. 짜장면. 짜장면. 제가 말이죠. 저번에 이거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직접 시켜서 바로 먹어보려고 매장으로 직접 왔어요. 자네 혹시 식초 넣어먹나? 좋지. 좋아? 그럼 안 넣어. 난 청개구리거든. 아니, 그것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자, 드시죠. 아이고, 양쪽으로. 안 되겠다. 접어야겠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진실해. 원래 나오기 전에 단무지 하나씩 집어먹고 그러는 거지. 새우탕 수육. 감사합니다. 오, 크다. 와, 맛있겠다. 이게 뭐 코스로 나오나 본데? 코스로 나와. 요리 먼저. 새우탕 수육을 시켰어요? 단무지는 서비스로. 아니, 단무지를. 저... 곰망소 서비스로. 나는 만두 만져. 와, 그럼 나도 만두 만져. 왠지 만두 맛있어 보여. 나는 여기 찍어 먹어야지. 오, 맛있어. 어떻게 바로 찍어야지. 새우. 아, 탕수육을 먹을까 하다가 요즘에 막 그 돼지 어쩌고 어쩌고 있어가지고. 새우 한번 시켜봤어요. 찍먹. 오,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여기요. 감사합니다. 맛있겠지? 네. 우와, 맛있겠다. 오, 잘 시켰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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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그려봐, 더. 우리 향이. 그치? 대박. 맛있겠다. 이따가. 아, 이거 너무 약. 얘가 없어 보여. 아, 뜨거워. 음, 맛있어, 맛있어. 씹히지 않고. 자꾸 짬뽕에 눈이 와. 아, 짬뽕, 짬뽕. 완전 맛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짜장면. 짜장면. 아, 짜장면은 저번에 먹어봐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은 저번에 먹어봐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짬뽕 한 번. 음. 이거야? 불 형의 대자루야. 이거 그냥 먹으면 새우 튀김. 찍어먹으면은 새우탕수육. 그러니까 찍어먹고. 일단 새우튀김 먼저 새우 청소 한 번의 기회를 줄게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게 그럼 바꿔 한 번만 바꿔 알았어 마지막 시간에 보낼 시간을 주셔 그 점점 줄 수 있지 여기 죄송한데 저 단무지 하나만 얹어주시면 손이 왜 이렇게 많이 가 잡았어 여기 이렇게 근데 그거 알아? 바꾸니까 여기서 맛있어보여 난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기 있으면 맛있어보여 이거 알큐다 요즘에 이런 거 먹고 싶었거든요 햄을 가득한 짬뽕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꾸 생각났어요 근데 아우 이 집 잘하네 너무 좋아요 여기 다음이라도 와서 먹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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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오늘의 메인은 얜데 손이 두 개인 게 너무 손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아우 여기다가 또 이제 같이 커가지고 짜장면과 함께 음 짜장탕수요 음 아우 노다지가 있네 노다지 왜 안 먹어 아우 안 먹어? 못 먹겠어 아빠는 군만두가 제일 좋아 잘 먹었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다 저거 많이 춤춘다 네 내가 아무 때나 추는게 아니라 아 여기는 시골이라서 짜장면 먹으러 그 집으로 가려면 한 40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그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이게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여기 요만큼 여기까지가 인도거든요 여긴 좀 넓긴 한데 저쪽 가면은 트럭이 바로 옆으로 씩씩 막 달려가지고 좀 무서워 목숨 걸고 이제 또 집에 가야 돼요 차 타고 가면 아 그렇긴 하지 근데 그러면은 안돼 먹정신에 어긋나 운동을 하면서 좀 걸어가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보다 운동을 선택했다 그런가? 뭐 그런가보라 죽음의 운동은 저는 그럼 피치할 경우에는 어떡하지 저기요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운섭다 왜이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지 블랙박스가 가다가 오래 죽을지도 모르니까 블랙박스 키고 가는 거야 비가 오는 날이 너무 무서워 지금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을 가야 돼. 왜요? 갑자기 어둡다가 뒤집어 까버리는 게. 시신경이 놀란다고. 자는지 안 자는지 봐야 한다고. 그쪽 아냐? 1절인가 보다. 잠깐만 나 보여? 나 보여? 보여. 나 지금 김천을 노리고 있는데. 되게 좀 무서워.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나 보여? 보여. 보여?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됐는지 모르겠어. 됐나? 됐겠지? 됐을 거야. 진짜 배고프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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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으면 어떡해. 됐으면 어떡해. 틀어오세요. 틀어오세요. 여기가 일행 많이 와요. 빨리 빨리. 아 어떡하지? 그러면은. 빨리 빨리 빨리. 김밥 두 줄 일단. 김밥 두 줄에. 김치 우동에. 아 거기까지? 김밥 두 개 1번. 김치 우동. 원래 이거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스피디하게 그냥 빨리빨리 빨리. 김치 우동. 김밥. 김치 우승. 김치 우승. 음료. 김치 우승. 이은이. 아. 이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왔지. 아 우동. 한꺼번에 시켜놓고. 먹을 땐 조금. 맛있다 맛있다 쫄깃쫄깃 봉당 겨울에는 역시 우동이죠 일반 우동은 안돼 냄비 우동 우리는 이렇게 우동집 하나를 뚫었습니다 국물을 살짝 떠가지고 김밥을 살짝 올려놓으면 김밥이 흡수를 샥 해가지고 이것이 삼투압인가 김밥 삼투압 공부시간에 공부 좀 했구만 아니 이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묵이잖아요 배고플 땐 다 맛있어 선택적찬식 배고프면 음식에 대해 줏대가 없어져요 너무 자존심 상해 이렇게 된 이상 빠르게 털고 일어난다 2차 간다 2차 오늘 우동은 이용당한 거예요 김밥을 먹기 위해 우동을 시켰어요 저기 앞에 아저씨가 견정한 먹방을 하고 있는데 견제된다 스킬이 장난이 아니야 무슨 먹방계 공공치냐 먹방 스파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편하게 먹을 간첩이세요? 갔다 남조선의 심식이 맛있구만 내가 이런 거 처음 먹어보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아니 이거는 참치가 딸려왔다나? 먹으면 어떡해 왜 내 접시에 왔는데 왜 참치를 싸다가 이게 그렇게 된 거야 참치를 한 번 아 아이고 떠올랐네 떠올랐다 이렇게 된 인생이 치아 간다 어쩔 수 없어 뭔 상관이야 가졌다 이거 뭐야? 저기 뭐? 왜? 다 있어? 보지는 않은데 뭐가 없어진 느낌이야 아우! 무거워!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우리 사이에 네게 내게 어딨네 자셔 그렇지? 내꺼 내꺼 네꺼 내꺼 또 있어? 그치? 아까 참치를 먹었다네 인생이 그렇게 하나 나오면 하나 다른 거야 그게 인생이야 어 파리 파리님이 언니를 좋아해 아 왜 파리가 꼬여 파리가 꼬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친절해 주셨네 뭐지? 아 이게 좀 좀 황당? 당황? 어 이게 다음엔 긴장을 풀고 오자고 응 내가 지금 얼굴도 빨개졌다고 내가 이거 먹으려고 신에 온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2차 가자 2차 가자 2차를 가기 전에 GS 편의점에 새로운 게 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요 지금 그거 먹으러 가요 여기 아니야? 여기 맞는데? 뭐야? 뭐야? 헐 야 무슨 저주가 붙었나 다 본 것 봐 다 아니 잠깐만 여기 여기가 GS였지 아니 잠깐만 여기가 여기가 GS였지 여기가 GS였지 여기가 여기 GS 여기 이거 있잖아 지금 헐 여기가 GS거든요 어디 써있어 어디 써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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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이거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냐? 도깨비 뭐야 이거 어 없어졌어 어 진짜 엉덩하네 저는 인생이 이상해요 인생이 이상해요 들 픽 아니 여기 소개받은 게 있는데 맛있을 생각 그치 근데 없는 것 같아 어 어 으 어 아 어 으 아 치즈케이크 저 쪽이 다죠 네 네 아 나 언니 계세요 아 으 으 으 아 깜짝이야 돌 걸려 넘어진 줄 알았네 으 안돼 울다 웃으면 안돼 제 2차는 핫도그입니다 끝났어요? 아 아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네 헤어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모짜 네 살아요 동모짜 나요 네 언제나 저희는 하나를 먹자 아 맞아요 두 개 좀 먹어라 너무 좋지 않아? 저 모르는 날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미미님이 사라지셨는데 모르는 날 아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미미님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이리와 가자 이게 또다 또 어딜가 이 레이더가 따라가야 돼 맥 맥 이쪽으로 오래 스맥이 아니라 멍맥 그렇지 멍맥 사장님이 잘 보셨어 이건 빼박이야 사야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지금 하시는 거죠? 뭘 드릴까요? 동근이 두 개 이게 지금 세 개밖에 없는 거죠? 동근이 두 개랑 이거 카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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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네 세 개 주세요 시름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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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어라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야 아 뜯하잖아 아 좋은데? 흠 네 으응 궁금한 게 시드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왜 다들 이렇게 빼고 유세를 유세를 아 유세를 그럼 안되지 유세놔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쭉 빼고 먹는데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 그냥 한번 먹어볼래? 안 먹어 시뻘에 부여봐 이 정도만 늘려봐야지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이게 재밌거든 잡아 아쉽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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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안보여 아쉽지 아쉽지 알겠네 그치 아쉽어 맨날 아쉽네 매우 맛있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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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즈에 입문하신 것을 축하하네 요란하다 요란하다 요새 그런거야 아쉽지 매종 아용 먹다보니까 피리 왔는데 옛날 통닭 어때 아쉽지 오늘 입 터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저는 연주할 거야? 응. 또 역시 조련을 당해서 아껴먹어야 돼요. 이거 마지막이니까 어! 꺼베기가 있잖아? 이번에는 도넛 추가입니다. 깔끔하게 어 안돼 내가 이거 손도 아직 안 닦았다고 아까 핫도그 먹고 안 닦았다고 이거 또 먹으려고 여기 사람 많은데 괜찮아 다 취해가지고 괜찮아 음 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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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모르니까 아주 안타까워 그쵸? 진짜 맛있는데 아 오늘 이거 근데 어제 첫 키 꿈을 꿨는데 그 길몽인가? 길몽? 도넛 하나를 얻었어 첫 키 꿈이 길몽이야? 그니까 첫 키 꿈이야? 응 나 나 굉장히 노하우를 알았어 뭔데? 나도 취한 척 하는 거야 그럼 부끄럽지가 않아 그래서 어 나 한입 먹어봐 그럴까? 어 그래서 다들 취했으니까 고맙다 고맙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볼래? 안 먹네 안 취했네 잘 취했어 아유 그만 찍어